9월 22일 긴머리가 돌아왔다 오직 디즈니 채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라푸즈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머나 저 머리 좀 봐 험난한 공주의 길 남들은 이런 걸 어떻게 신고 다니지? 맘 편히 가지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 레이디 케인? 18년 동안 감춰진 진실 이자들을 실어라 모든 걸 바로잡을 아빠! 라푸즐 가만히 있어 라푸즐의 진짜 모험이 시작됐다 모두 다 풀어줘 라푸즐 최고야 라푸즐 끝나지 않은 이야기 9월 22일 금일 저녁 7시에 첫 방송됩니다 디즈니 채널